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4.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한 사람과 해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귀를 지키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아무미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미니 해마다 절귀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국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국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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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0장 바다 위로 내밀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이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국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이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룡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이린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린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이를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더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져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듐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하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도우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루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깃을게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이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기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 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